우리가 알고 있는 고리대금업자에요. 그게 고려때부터 파생이... 고려가 옛날에 고리라고 됐어요. 나라 이름이. 그 고리가 그 고리. 고리, 구리, 고려, 구려 이런식으로 같은 뜻이에요. 근데 왜 그게 고리쪽 저거냐. 이게 보통 서양쪽하고 우리쪽 이쪽하고 다 틀리긴 한데 이게 우리쪽에서는 사채라고 해야하나 고리. 그냥 고리대금업자와 노비를 떼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노비가 굉장히 많았죠. 한때는 노비가 일반 서민들보다도 더 많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근데 이게 이제 언제저부터 왜 이게 노비라는게 적었는지. 잠깐만. 우리가 한자사전을 보면 원래 노비라는 게 그러면 저기 통일신라 때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 때는 노비가 없었겠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비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틀려요. 네이버 한자사전인가. 원래 노비할 때 노자가 이게 중국에서 건너들어온. 아니 일단 한번 볼까 이게 그냥. 어우 이게 너무 따갑지. 갑자기 어이구이구. 밖에는 또 조용해졌지. 노자가 노비할 때도 힘슬로. 힘슬로도 저거네. 이게 지금 보시면. 이런 재미있는 한자가 있습니다. 아 이거 처음 보네. 힘슬로 자가 있네. 저는 참고적으로 천자문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개진역자에다가. 이게 또 자라고 하던가. 이게 손의 모양의 형상이에요. 이게 손으로 딱 잡는 모양의 형상이. 이게 저건데. 여기다가 이제 힘역자. 힘슬로. 이게 노비가 힘을 쓴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우리 예전에도 제가 강의를 했지만. 한자가 이게 한반도에서 나가서. 중국에서 꽃을 피운 문자에요. 보통 단일 흑토자나 아니면 개진녀자나. 한자 하나 이게 또 자나. 이게 하나로 된 문자가. 여기 한반도체에서 이렇게 다. 두 가지 여러 개 문자를 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문자가 있었고. 이게 중국에 가서 이제 합성 회유문자라고 하나요. 그거는. 이제 중국에 가서 그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한반도체에서 이런 한자가 없었어요. 이게 성넬 노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노비가 저기 노비의 마음. 그게 성넬 노자에요. 이게 하찮은 사람이 성을 내는 걸. 아 이런 글자도 있었네. 저 오늘 처음 봤네. 이게 보면 이게 개진녑자하고.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노비 할 때 노자가. 이 한자가 개진녑자에다가. 우리 한반도에서 만든 게. 이게 대륙으로 넘어가서 이 글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한반도 보다 대륙에서 전쟁이 굉장히. 뭐 춘추전국 556구. 옛날엔 나라들이 내륙국가 여러 개. 겁나게 많이 쪼개져 갔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방팔방이 다 국경이고. 사방팔방이 다 그 나라에서 그냥 저기. 전쟁을 그냥 밥 먹듯이. 옛대전을 했어요. 그럼 전쟁을 하게 되면. 상대방 국가를. 마을 같은 걸 이렇게 습격을 하면. 보통 거기에서 이제 저기 나오는. 이제 저기. 보기 뭐냐. 그 전리품이라 하죠. 대표적인 전리품은 당연히. 어. 저기 뭐 이렇게. 황금. 뭐 금리나. 귀중한 물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정보화하면. 영토. 땅. 땅이. 이게 저기 전리품이고. 이제 그 다음 전리품으로. 이제 제일 매력적인 전리품이라면요. 네. 매력적인 전리품이. 네.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뭔가 승리를 하면. 피. 정복국가에서 여자들 끌고 와서. 이제 저기 그렇죠. 다. 역사가 다 그러듯이. 그럼 여자를 끌고 와요. 보통 하면. 싸울 수 있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전쟁을 이기면. 피. 정복국가가 피. 정복국가가 어떻게 하냐면. 어. 여자와 아이들은. 로비로가 돼요.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쁘면. 이제 저기. 거시기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은데. 이제 저기. 어떻게 보면 포로죠. 전쟁 포로죠. 피. 정복국가에서. 애들하고. 거기. 백성들을 끌고 오면. 그럼 이쁜 여자들이. 채 몸값이 비싸요. 처녀들이. 다. 그 이유는. 뭐. 제가 설명을 굳이 안해도. 여러분이 잘 아니까. 처음이다. 그리고 뭐. 저기. 그 다음으로. 이제 저기. 뭐. 저기. 건강한 사내들인데. 사내들 같은 경우에는. 자부하면. 나중에 탈출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망갈 걸 감안하고. 비싸게 안 사가. 그러면. 이렇게. 피. 정복국가에서. 여자를.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게. 모든. 저기. 뭐냐. 어. 이게. 채권과. 그 채권담보물이. 이게. 왜. 이게. 연결이 되는지. 그게. 이해돼요. 예전에는. 노예. 노배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게. 언제. 노비라는 개념이. 이게. 발생이 되냐면. 전쟁을 하면서. 피. 정복국가에. 원수의 국가에. 백성들을 끌고 오면서. 걔네들을. 막. 막. 부려먹고. 막대하면서. 이제. 그게. 일어나요. 그럼. 보통. 크게. 세부리에요. 보통. 쓸모없는 애들은. 거의. 현지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냥. 예를 들으면. 노인이죠. 노인같은. 쓸모없으니까.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위험한 애들도. 어디갔면. 죽이고. 이게. 저기. 이런 애들. 갖다가. 유험한 애들. 싸울 수 있는. 청년이나. 젊은 남자들. 약간. 중년. 난자까지 들어가. 이런 애들은. 뭐냐. 이제. 성벽을 쌓거나. 도로를 깔거나. 문화를 파거나. 아니. 국가 뭐지. 큰. 토목공사를 할 때. 인력이 겁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부려먹는 거예요. 이게. 이게. 첫번째 케이스고. 두번째 케이스가. 어디냐면.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애들. 애들 같은 경우는. 아직. 애들에. 데려오면.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좀. 성인이 되거나. 약간. 머리가 좀. 부럽다고요. 한. 열일곱살만 돼도. 예전에 살던 자기의. 그걸 알아요. 생활을. 그렇다면. 그게. 다시. 돌아가고 싶고. 하기 때문에. 탈출할 욕구가 센데. 어린 나이에. 이게. 끌려와가지고. 노비가 되잖아요. 그럼. 그 생활이 익숙었기 때문에. 그냥. 가요. 그. 노비 생활을. 몸에 배이기 때문에. 이게. 틀려요. 그리고. 세번째가. 이제. 애들은.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한 애들이에요. 세번째가. 여자에요. 여자는 보통. 쓸모가 있는게. 전북국가 입장에서는. 어. 얘를 갖다가. 저기. 부려먹어요. 여자는 부엌에서. 요리시키거나. 빨래시키거나. 청소시키거나. 이해가 되시죠. 어떤거지. 노동을 할 수 있는 여성. 이.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10대. 이제. 10살 좀 넘으면. 이렇게. 가능해요. 여기서 더. 더. 이제. 좀. 약간. 저기. 저기. 포로로서의 가치성이 더 뛰어나게 보면. 이쁜 여자들. 이쁜 여자들.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안해도. 이제. 여드미터. 잘 아시니까. 이게. 이렇게. 크게. 새 분류로. 노후의. 노비라는. 그. 제도가 생겨요. 전쟁하고. 노비가 생겨요. 그럼. 그. 원시시대. 비슷한건 있는데. 그때는. 큰 죄를 지으면. 그. 부족에서. 어느.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그. 부족장 집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끔. 해요. 그게. 근데. 뭐. 대를 잃거나. 평생 동안 하는게 아니라. 일정 그 기간이 있어요. 마치.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듯이. 일정 기간 동안에. 그냥. 저기. 노동을. 제공을 해야 돼요. 자기가 피해를 끼친 집에 있는. 약간. 그게. 초기 이제 약간. 노예. 노비하고 비슷한데. 노비하고 완전히 틀리죠. 노비는 쭉 가버리는데. 아예. 낙인이 찍혔을 때 가는데. 한. 몇 년 동안만. 그 집 일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해빵이 돼.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래요. 근데. 나중에. 전쟁포로 같은게는. 이제. 그게 안돼요. 전쟁포로 같은게는. 나중에. 어. 보통. 데려오면. 뭐. 이게 상황에 따라. 문화권이 틀린데. 나중에. 데려와서. 국민처럼 같이. 이게. 사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신분을 딱. 나눠서. 너희는 피정복국가. 이게. 우리는 정복자고. 너희들은 피정복민이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평생 노예야 해가지고. 아예. 그 혈통적으로 노예라고. 그 자식들까지 계속 노예로. 그냥 낙인을 찍어서. 계속 노예야. 네. 보통. 이게. 노비. 노예라는 개념이. 전쟁.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게. 이게. 생겨요. 그 전에는 비슷한게 있는데. 노예. 노비라나. 노비나. 노예라는게 없었어요. 보통. 이게. 정복을 하면서. 이런 개념이 생겨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이제. 사람이. 그 노비가. 마치. 소나. 돼지. 닭처럼. 가축물처럼. 소요. 사람인데. 가축처럼. 소요물로. 금액이 매겨서. 거래가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나중에. 우리의 집에. 저기. 노비들이. 애를 많이 나가지고. 우리는 한. 노비가 100명만 있으면 되는데. 농사질당이 100명만 있으면 딱. 적당한데. 지금. 노비가 한. 150명이야. 우리 집에. 50명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쪽 집안에서는. 땅을 겁나게 받고. 막. 인력이 모자라. 그럼 어떻게. 예. 그러면. 돈 주고. 아니면. 곡식이나. 아니면. 저기. 양이나. 소 같은. 이런. 가축하고. 맞바꿔 가지고. 하죠. 이제. 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강제성이 뛰어지면서도. 거래가. 이루어져요. 사람이. 가축처럼. 이제. 이게. 노비라는 개념이. 이제.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우리. 이쪽도 그렇고. 대륙쪽도 그렇고. 나중에. 돈. 입구로. 가축.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생겨요. 돈. 입구로. 가축. 가축. 입구로. 노비. 노비. 어. 우리가 아는. 개진전. 손으로 잡은 모양의 형상.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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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채권. 을. 역사적으로. 고리대금을. 알려면. 요. 먼저. 알고리즘을. 먼저. 알고 가야돼요. 자. 돈. 이끌어. 가축. 가축.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말 한마리하고. 노비한. 노비한. 저기. 대선명하고. 같은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물교환하지만. 내가. 대여섯. 저기. 여섯 명을. 내가. 데려올 수 있는. 저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 한마리하고. 어. 노비. 여섯 명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러면. 이게. 전쟁에서. 피정복 국가로부터. 저기.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포로를 갖다가. 이게.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그 자식들까지. 계속. 낙이니치가. 노비들끼리. 저기.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자식들도 똑같이. 마치. 가축이. 우리가. 우리집에 소나. 돼지나. 개가. 저기. 새끼를 나면. 그게 두꺼잖아요. 그게. 저기. 주인 거잖아요. 똑같아요. 노비가. 새끼를 나면. 똑같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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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념을. 사람들이 이런 말 할 거예요. 어휴. 뭐. 그지 같고. 말도 안 돼. 어휴. 뭐. 근데 역사는 역사에요. 바로 알아야 돼요. 역사를 바로 알지 않으면 똑같은 일은 항상 반복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현재. 체험사막이 별로 노비하고. 큰. 이게. 거시기가 틀리지 않다는 거를. 나중에.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더 들어갈게요. 다시. 본론적으로. 예전에는 돈 입구로. 전복쟁쟁을 하게 되면. 포로를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뭐. 영화 같은 경매장에서 막. 이렇게 팔잖아요. 이게. 포로들을. 노비로 팔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팔아요. 이게. 이게. 포로들을 겁나게 끌고 왔는데. 얘네들 뭐. 쓸대도 없고. 얘네들 뭐. 근데. 이게. 막상 끌고 오니까. 저기. 저기. 노동력이 겁나게 필요한 지주들이 많은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포로로 데려오면. 얘네들 계속 먹여 살려 하니까. 그냥. 식량만 계속. 축내고. 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걸 사가니까. 돈이 되는 거야. 그러면. 노예시장이 열리죠. 당연히. 노비시장이라고도 하죠. 우리 쪽은 노배. 서양은 노예. 결론 같은 건데. 틀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론은 뭐. 저기. 사회적 제도가 약간 틀릴 뿐이지. 같은 저거에요. 뭐. 이게. 왜. 이게. 우리가. 고리대금. 우리 쪽. 채권은. 고리대금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럼. 그. 고리대금의 파생이. 역사적으로. 어디서. 왜. 고리대금이라고 하는지. 그 알람이. 요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전복전쟁과. 그. 노예. 노예시장. 노배시장. 뭐. 가축하고. 노비하고. 그냥. 동격화해요. 오히려 가축이 더. 비싸요. 소 한마리값이. 저기. 노비 몇마리. 아. 몇마리. 노비 몇명값하고. 같아요. 가격이. 옛날에는. 돈입구로. 저기. 곡식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 한반도 쪽은. 농림사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곡식이가 있어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이 얘기 들어야 돼요. 자. 이. 노비는. 자. 전쟁. 전쟁. 노비에요. 그냥. 전쟁노예라고 할게요. 노골적으로. 자. 여기는. 전쟁노예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전쟁노예에요. 자. 곡식. 돈. 가축. 전쟁노예. 돈이 있으면. 전쟁포로 된. 포로들을. 노예로 살 수가 있어. 노비로. 그게 노비에요. 실제. 우리 한반도에서. 노비에. 저기. 예전에 노비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소수적으로. 전쟁을 치르면. 포로들이 오잖아요. 그럼. 포로들을. 팔아요. 여기. 노비시장에서. 노예시장에서. 실제적으로 팔아요. 아니요. 좀 싸나운 애들은. 국가. 이런. 저기. 성값에. 싼 데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쌓다가. 중간에 그냥. 저기. 죽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 오니까. 노비라는 게 있고. 이게. 물건처럼 되어야 된 거야. 이민족이죠. 우리 한반도 이쪽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봤때는. 근데 우리도 이제. 전쟁을. 북쪽. 만주 이쪽으로 해서. 옛날 신라나. 통일신라나. 이제. 통일신라때부터. 통일신라나. 고려 때. 이게. 빈번하게. 당연히 일어났겠죠. 그럼 그에 대해서. 우리도 포로를 많이 데려갔고. 반대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끌려가면. 예. 그쪽. 이제. 이제. 끌고 오면. 이제. 우리 쪽에서도. 노비시장이 팔려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전쟁이 많이 없을 때는. 이런. 노비가 별로 없었어요. 아주 귀했고. 그리고 어느정도 되면. 자식들까지 물려주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자식이 태어나면. 얘는. 그냥. 저기. 일반. 저기 뭐냐. 서민처럼. 일반 국민으로 대접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이게. 바뀌는 거야. 이게. 그. 제도나. 관습 같은 게. 왜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라는 거냐면. 이 카테고리가 생겨요. 이 카테고리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우리. 고려의 역사. 무신정거부터. 그 역사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에요. 그러면. 그거를 듣고.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참고적으로. 사서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사서에는. 왜냐면. 기록하는 사람들이. 어. 자기의 그. 안 좋은 허물점을 안올려요. 자기네 기득권층에. 뭐. 이게. 승자의 기록이라고도 하죠. 아마. 없을 거에요. 내용이. 근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렸어요. 자.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카테고리가. 예를 하자면. 만약에. 일반 서민이었는데. 곡식을. 먹고 살아야 돼. 훈련이 들었어요. 올해. 그리고. 전정태에. 저기. 우리 아버지가 끌려가지고. 농사를 못 쪄. 농사를 제대로 못 쪄서. 또 저기. 다른 집은. 다 저기. 풍년이 들었는데. 우리 집은. 아버지가 다쳐가지고. 팔다리가 잘려가지고. 전정태에 끌려가지고. 일을 못해. 그러면. 당연히. 농사를 제대로 못 지켰죠. 뭐. 어린애들하고. 여자들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농사가 잘 안되면. 식량을. 저기. 확보를 못하면. 다. 가족이 굶어 죽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 빌리로. 누군가한테 빌려야 돼요. 그럼. 대부분 그 당시에. 누가. 너한테 빌려가냐면. 그 지역의 유지들한테. 이제. 가게되요. 땅도 많고. 이제 저기. 거기. 곡식 소출량도 이렇게 많고. 이런. 저기. 농업국가. 농업사회니까. 고려시대 때. 그럼 빌려를 가요. 그럼. 나중에 그거를 갚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뭐. 올해도 일을 못했는데. 내년에도 일을 잘 할까요. 전쟁터에 가서. 팔다리가 잘려가지고. 왔는데. 못 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내년에도 당연히 흥자이고. 그 다음에도 당연히. 농사. 저기. 소출량이 잘.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콕식을 계속. 저기 저기. 저기. 뭐냐. 거시기 사람들한테. 뭐냐.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조선읍단점. 완석구. 천석구. 같은. 사람들한테. 빌리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처음에는. 못 갚으면. 이제. 이자가. 원금을 넘거면. 못 갚으면. 땅을 뺏겨요. 근데. 배운게. 농사 밖에 모르니까. 땅을 뺏기면. 거기서 농사를 지으라고 해요. 그 대신. 소장농으로 전락을 해요. 순서가. 그 다음에. 소장농에서 정사했는데. 저기. 아버지가 다쳤는데. 다음 잘될까요. 애가. 애가 갑자기 큰 것도 아니잖아요. 다음에. 조금 크긴 크는데. 근데. 얘가. 이제. 농사가 안되고 서면. 이 집에서. 나중에. 오히려. 저기. 곡식을 더. 이제. 빌리게 되면. 나중에. 첫 번째로. 이자도 못갚고. 이자가. 원금을 넘고. 도저히. 누가 봐도. 그.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이게 옛날 고려시대 때 얘기에요. 그래서. 옛날 고려를 고리적이라고도 많이 해요. 고리. 나라 이름을 고리적. 고리라고. 고리가. 저기. 금속에. 되게. 구리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사체가. 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꽝꽝 묶었다고.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뭐. 그.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원래 원어가. 고리. 이게. 조선시대 때. 고리. 대금. 업자라는 말이. 조선시대 때 생긴거에요. 고려시대 때. 돈 빌려주고. 그. 저기. 이자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을. 옛날 고리. 고려시대 때. 그. 돈. 대금. 대금. 큰 돈. 대금. 업자. 고려시대 때. 큰. 큰. 대자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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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이죠. 큰. 돈. 을 갖고 있는. 업자.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 때. 말이 생긴거에요. 고려시대 때는. 그. 말이 없었어요. 고려시대 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곡식을. 무신정권 때부터. 이게. 시작을 해서. 고려 말까지. 이게. 아주. 관습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게. 아예. 관습법화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아주. 나쁜건데. 그걸 개혁을 못해요. 왕실도. 그걸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어. 그게. 되게. 토우세력이나. 이런들. 기독권을. 놓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쉽게. 옛날 신돈도. 그걸 건들었다가. 신돈이. 저기. 모가지가. 날라가죠. 그거 건들다가. 모가지가. 날라가요. 저기. 토우세력이나. 기독건축에. 이자. 놀이를 해가지고. 저기.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노예로. 노비로 만드는걸 보고. 이걸 막으려고. 신돈이. 예전에. 신돈이.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저기. 전적도 있지만. 신돈이. 이게. 정적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만들어요. 이게. 근데 신돈이. 그때. 공민하고 같이. 해가지고. 공민하고 같이. 그거를. 공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신돈이. 호족들한테. 이제 저기. 권문세족이라고도 하고. 호족이라고. 이게. 지방토우세력이라고 하는게. 더 정확하네. 지방토우세력들한테. 이게 그냥. 저기. 날라가요. 모기. 이제 저기. 정권 싸움에서. 이제 저기. 거친거지. 그래가지고. 이때인데. 신돈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신돈이. 왜. 그런. 구설수에도. 많이 흘러왔냐면. 이런. 개혁을 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때. 공민한테. 그 개혁을. 못해. 이게. 왜. 저건지.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고려가. 망하는. 그. 이유가. 요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없어지고. 그리고. 이런말하기엔. 그런데. 아. 이제. 본인이. 기독권층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독권층들이. 자기화를. 작업을 시켜요. 어느 시대들이 그래요. 처음에. 얘네들이. 혁명을. 조선에 한다고. 혁명을. 이렇게 했을 때는. 타파해야겠다고. 근데. 정도전이. 모든. 진문서를. 다 태우고. 똑같이. 머리. 저기. 똑같이. 이게. 다시. 나누자. 이렇게 했어요. 저기. 농과 밭을. 그러면. 일반 집에서는 좋다고.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은. 바늘을 하나. 땅에 꽂을. 땅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일반. 특히. 지방 토색들이. 다.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사인은. 어. 농과. 저기. 밭이. 재산입니다. 기본적으로. 농과 밭이 없으면. 식량을. 저기. 생산을 못하고. 다 굶어 죽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왜.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지. 이. 노비가.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채무자. 자. 족. 곡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권자. 제가. 뭐. 지금. 현대 채권자. 채권자. 뭐. 이런거를. 이렇게. 이거를. 이게.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역사에요. 이게. 근데. 사서에는. 이게. 기록이 안 돼요. 왜. 채무자가. 기록을. 하하하하. 아. 내가 봐도. 또. 묵히네. 그. 역사 기록하는 사람들이. 채무자. 아. 채무자래. 채권자구나. 채권자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순차적으로 다시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하면 이렇게 되면 곡식 농사를 못 주고 이게 곡식을 하면 채무자가 돈을 못 빌리면 채무자 입구로 자 여기서 이제 고리대금 고리대금을 빌려줘요 이 곡식을 여기 여기다 채무자에다가 이렇게 그럼 채무자가 못 갚어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내년에도 노동 아버지가 다 다치고 집안에 좀 사람이 장정이 남자가 커가지고 농사 지을만한 남자가 있겠다 싶은 전전쟁을 끌고가지고 또 죽이거나 아니면 병신 만들어서 보내버리는데 그러면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어요 이게 사서에 안 나오는 내용이 얼마나 이게 어이가 없는 내용이 나오는지 이제 약간 지금 사람들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울분을 약간 터트리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엄연히 역사적인 게 현실이었습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 고리대금을 칩니다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는 돈을 못 갚으면 나중에 집에 있는 노인이나 땅 밭을 다 뺏기고 집마저 다 뺏기고 거기서 세입자로 됩니다 소장농이라고 하죠 소장농이 되면 나중에 그것마저 못 갚으면 집에 있는 가족들을 한 명 한 명씩 노비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노비 시장으로 끌고 가요 채권자가 돈을 많이 갚은 토세력들이겠죠 채권자가 그러면 나중에 노비가 없었는데 이게 전쟁 노비들이 생기면서 사람 있고 사람들의 관념에 사람은 독립적이고 누구 밑에서 노예라는 개념이 없던 사회에서 누굴 강제로 노예로 만들어지면 전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걸 갖다가 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처단을 해요 예전에는 근데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던 오랑캐놈들을 갖다가 끌고 와가지고 얘네들은 나쁜 놈이니까 노비를 만들었어 노비를 만들었고 가족들도 계속 노비야 당연한 거야 그러면 그 사회가 그걸 허용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집단의식이 어떻게 품수파 관수파가 되냐면 관념화가 되냐면 사람이 물건처럼 될 수 있다는 게 보이잖아 노비 입구로 물건이잖아 가축이잖아 가축 입구로 물건 가축 입구로 물건 가축 입구로 물건 물건 입구로 노비 이게 돼요 그럼 나중에 돈을 못 갚은 사람들은 사람이 물건으로 노비 경매시장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전 가족이 나중에는 다 노비가 돼요 이게 고려 말종도 상황이었어요 국가 입장에서는 군역과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이런 토세력 측면 양반이라고 하죠 그냥 까놓고 어차피 고려시대 검은세족의 양반들이 양반으로 넘어가 기숙건축도 되는데 나라는 바뀌었지만 양반으로 또 같이 넘어가 양반이라는 세력 양반들이 나중에 이렇게 다 땅과 다 노비로 만들어 보여요 일본 국민들이 이 작업을 고려시대 때 굉장히 조직적이고 아주 저기 패턴적으로 아주 온 국민을 다 귀족들이 호족들이 그냥 호족들이라고 할게요 호족들이 국민을 갖다가 노비로 다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서 왕권은 더 약화되죠 원래 귀족들이 노비가 많아지고 원래 귀족들은 세금이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면제해요 옛날 양반들이 세금 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조선시대 때 안 들어보시잖아요 양반들은 세금을 안 내요 기본적으로 근데 국가를 운영하려면 누군가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전 국민이 다 양반 밑으로 노예로 들어갔어 노비로 들어가서 세금을 누가 내 그러면 국가가 약해지고 이런 약간 개판이 돼 이해가 되시나 근데 이게 역사적인 거를 한번 우리 한반대 아이고 여기서 또 30분이네 여기서 한번 2부 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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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